안녕하세요 쇼미드 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레비스 스트랩입니다. PM28 EB 모델이고요. 레비스는요, 우선 튼튼한 가죽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가지고 캐나다에서 제작되어 있거든요. 뛰어난 디자인과 그리고 높은 품질로 진짜 뮤지션들한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도 레비스 스트랩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얘는요, 가죽에 메탈 장식을 더해가지고 훨씬 더 스타일리쉬한 스트랩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이게 한 5cm 정도의 넓이의 기타 스트랩. 되게 모던하죠? 그 솔리드 메탈 페이크 총알로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페이크 총알이에요. 총알, 그러니까 좀 진짜 메탈스러움을 한층 더 부각시킨 그런 메탈 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절부도요, 조절부 쪽에 이렇게 다 벨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이걸 이렇게 끼고 이렇게 길이 조절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최소 길이가 한 124cm 정도에서 최대 길이가 150cm 정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를 이렇게 내려서 메시는 분들도 충분히 굉장히 밑으로까지 내려서 지금 머리 수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딱 맸을 거보다 지금 옷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 네, 이렇게 뭔가 진짜 메탈스러움이 한층 돋보이는 그런 메탈 스트랩. 우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나와서 여러분들 사용할 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게가 지금 조금 나가서 기타까지도 무거우면 진짜 무겁게 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디자인이 예쁘니까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을 때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판매가 11만 원에 책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기분 좋은 가격이 9만 9천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레비스 스트랩 PM28EB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죠?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그러니까요!